저, 잠시만.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. 대표님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아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급한 말이었어. 길어선 씨. 손 한 번만 줘볼래요? 손이요? 아니, 제가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. 어. 따뜻하게 안아줬던 건 아니었는데. 너를 참 무엇이든 함께할 때. 소중함을 모르더라. 저, 잠시만. 저, 잠시만. 너를 사랑한다. 저, 확인 끝나셨으면. 저, 잠시만. 전 이제 가볼. 이렇게 널 사랑했다. 아주 많이 사랑했다. 이제 서서 사랑한다. 이 말을 외친다. 전해주라 저 불어오는 바람아. 난 온전히 그댈 돌아. 내가 응원히 다녔고. 저, 잠시만요. 저, 잠시만요. 그니까, 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